개그맨 강재준 이은행의 사랑법 결혼이란 서양 격언 결혼이란 영웅이 첫장에서 죽는 로맨스와 같다 알콩달콩 연애 10년 깨벅복 결혼 6년 16년차 부부의 반전 민낯 올해 성관계 무 10년차 키스 노 이은영 강재준 이은영 올해 강재준과 성관계 없었다 충격 김구라 거리두기 고민이라 해놓고 일방적 거리두기는 문제 사실은 뜨거우면 그건 진짜 문제 시간 흐를수록 뜨거움보단 따스함으로 이은영 거짓방송 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부부의 진실은 부부간 스킨십 온도는 오해금지 뽀뽀는 일상 키스만 멈칫 김구라 은영 재준 크게 불만 없죠 심지어 올해 부부관계 재로 이은영 제가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김구라 부부끼리 서로 노력해야죠 개그맨 강재준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믿음이 독실한 신자인 것으로 보이며 강재준 부모님도 신앙심이 깊다고 하며 이은영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독교 시채널 방송 프로그램 힐링 토크 회복에 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1982년 10월 25일생으로 39세이며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동양무여학 학사입니다 용무도를 전공하였고 수석입학 수석졸업입니다 배우자 이은영 2017년 결혼 신체 강재준 169cm 102kg 이은영 176cm 69kg 강재준은 2008년 SBS 공채 10기로 대비했으며 2020년 4월 29일 하하 별의 소속사 쿠한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능 프로 아는 형님에서 하하의 에피소드를 공개했는데요 원래는 이은영 소속사에서도 계약 얘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하하가 강재준을 보고 너는 천재라면서 인정해주는 반응을 보고 하하의 소속사와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하하는 천재라는 칭찬을 아무한테나 잘하는 타입이었다고 하죠 소속사 연예인이 적다보니 그래도 마침 케어만큼은 잘해준다고 합니다 2017년 4월 8일 개구먼 이은영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공채 개그맨 데뷔 전 대학로 극단 시절부터 사귀었고 이때의 에피소드를 방송에서 이따금 풀곤 합니다 2011년 11월 개그 투나잇 제작 발표회에서 이은영과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죠 그리고 그해 12월 말 S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남자 신인상 소감에서 은영아 사랑한다 잘돼서 결혼 멋지게 하자라며 공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후 2015년 우차사에서 남다끼리 코너에 함께 출연했는데 커플이 아닌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나왔죠 유재석의 사회를 성시경이 축가를 맡았습니다 동상이몽 2에서 이은영이 서장훈 덕분에 강재준과 이세 계획의 돌입 이은영은 스킨십이 저조한 부부 생활에 공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를 방송된 SBS 기능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에서 10년 연애에 결혼 6년차인 개그우먼 이은영이 출연 남편 강재준과 16년차 부부라고 했죠 최근 섹스리스 부부 아이콘이 된 두 사람을 언급 10년째 키스한 적이 없다며 올해 부부관계 제로라고 고백해 화제가 됐습니다 거리두기 부부의 진실을 물었는데요 이은영은 올해 들어 소원했지만 키스는 안 한 게 아니야 뽀뽀는 일상 지난 키스는 없었다고 말했죠 이에 김구라는 합의된 거리두기만 오케이 한쪽이 원했다면 문제다라고 하자 이은영은 제가 많이 원했다며 솔직하게 말해 웃음짓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은영은 오히려 MC들에게 부부끼리 스킨십 많이 하시냐 이며 기습질문 재혼 3년차인 김구라는 시간이 흐르면 뜨거움보단 따삼이 된다 서로 부부끼리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죠 결혼 11년차 이은영이는 키스는 잘 하지 않나 동의한다며 연애할 때 키스는 저도 언제인지 기억 안 난다고 했고 서장은 그만해라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구라는 사실 자주 스킨십하는데 속인 거면 문제 있는 것이라 하자 이은영은 전 속이지 않아 결백하다 거짓으로 방송하지 않았다고 말해 폭소하게 했으며 이때 김숙은 조인성 때문에 이은영이 강재준과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언급했고 일주일 내내 화병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조인성 차태현과 함께 TV엔 어쩌다 사장 예능을 촬영했는데 이은영은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화가 나 가슴에서 불이 차올랐다며 조문난 실물 깡피를 알려준 조인성에 대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라며 편심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오늘 서장은 김구라 보니 재준 오빠랑 끈끈해질 것 같다고 덧붙여 폭소하게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은영은 평소 서로 설거지도 잘 안 한다고 폭로했으며 심지어 설거지 사이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일화를 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은영이 재준 오빠가 꽃이 피었다고 하더라며 해맑게 웃자 평소 깔끔하기로 유명한 서장은은 식기세척기 없나라며 경악했고 이은영은 없다 하나 사달라 미리 감사하다고 해 서장은을 당황시켰는데요 결국 서장은은 그럼 2세 소식 들리면 선물하겠다며 약속을 했고 이은영은 그럼 오늘 2세 준비 시작해야겠다 재준씨가 지금 만사기라고 덧붙여 웃음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강재준 공황장애 강재준 과거 식당 월매출 3천만원 공황장애 찾자와 개그맨 강재준이 과거 식당 영업 당시 엄청난 수익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KBS ETV 자본주의학교에서는 생계창업 도전기에 나선 강재준의 모습이 전파를 탔죠 강재준은 과거 개그맨이 되기 전 식당 영업을 한 경험과 20대 때 주방장 경력 분식 창업을 하였으며 또한 SBS 우차사가 폐지된 후 가게를 차렸던 그는 초반 가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코미니 프로그램이 폐지됐기 때문이었다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폐지가 되니 앞길이 막막하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현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요리를 하게 되었다고 과거 창업한 계의를 밝혔죠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폐업했다고 합니다 강재준은 연남동 때 문어 숙회집을 운행했을 당시 썼던 칼을 가져와 준비되어 있던 문어를 직접 썰어 녹슬지 않은 실을 걸 선보였죠 전문가가 월세는 어느 정도였냐고 묻자 강재준은 부가세 포함해서 250만원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는 보통 평균 매출은 어떠냐고 하자 강재준이 한창 될 때는 한 달 매출 3천만원 가까이 벌었다고 답했죠 자세히 듣던 전문가는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연매출이 2억이면 적성에 안 맞을 수 있다 1억 투자에 연매출 3억이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정도인 거다 며 충격적인 발언을 던졌습니다 이에 강재준이 저도 원가 계산을 잘못하다 보니까 카드기에 찍히는 것만 보고 아내랑 신나서 초창기에 버는 족족 다 쓰고 다녔다며 심지어 식당문을 닫고 하와이 여행도 다녀왔었다고 말했죠 또한 그는 연남동 골목 상권의 가게를 차렸었는데 문제를 일으켰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재준은 오픈하기 전날 알았다 잘못됐다는 걸 골목이 너무 고요하더라 아니나 다를까 오픈 첫날 경찰차가 6번 왔었다 민원이 어마어마했다 다 제가 잘못했던 것이라고 당시를 회상했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단 말에 강재준은 결국 공영장애가 왔었다 장사하다가 숨이 갑자기 안 쉬어지기도 했다 식당에 손님이 만석이었는데 뛰쳐나간 적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강재준 이영은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그 자리상에 손님의 고정 식당 설정 resistance 있습니다 영화를 intel u 열 outro Kush lichkeit De 6 2 연 some 赢 Antonio